성경신학 성경신학은 하나의 유기적 통일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성경신학적 주제의 어느 부분에 접근하든지 간에 그 주제의 아무 지점에서나 시작할 수 있다는 뜻이며 물론 어떤 지점은 다른 지점보다 확실히 유익합니다. 성경신학의 어떤 요소를 다룰 때 그 요소를 동떨어진 것처럼 취급할 경우 전체 그림이 왜곡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론을 세울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 이 점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주제는 없을 것입니다. 회의적인 태도가 팽배해 있는 오늘날 하나님과 인간 존재와 죄와 구속에 대해서 그리고 그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전진하고 있는 역사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면서 성경의 성격과 성경의 해석에 대한 뚜렷하고 일관성 있는 이해가 과연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예를 들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 특히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고 합시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경을 읽는 그대로 음미한다는 것은 틀림없이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올바로 대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이시며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시며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온 우주는 그분 덕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은혜롭게도 자기 형성대로 만든 우리 인간들과 상호교통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 여기서 우리와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도록 만든 인격적 존재들과 상호교통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은 자신을 개시하기 위해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의 알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은 창조질서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비록 그 질서가 인간의 반역과 그 결과로 인해 심하게 손상을 입긴 했지만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덕적 속성의 희미한 형상이 인간의 양심에 반영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로 16절 그러나 이 지식은 구원으로 이끌기에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인간의 죄성은 상당히 교묘해서 이와 같은 개시조차 쉽게 왜곡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함없는 은혜로 사람들에게 자신을 개시하기 위해 자신이 만든 세상 가운데 여전히 강력하고 활발하게 개입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타락 전에도 해당되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만든 피조물들에게 어떤 책임을 할당해 주셨고 그런 다음에 그들을 위해 만든 동산 안에서 그들과 만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와 언약을 맺으면서 자신을 그의 하나님으로 개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노예 상태에서 구속해 내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와 대화를 나누셨을 뿐만 아니라 무시무시한 재앙들과 신해산의 천둥과 번개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비록 온 땅이 그분의 것이지만 그분은 이스라엘을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하나님은 웅장한 권능을 드러내어 자신을 개시하셨을 뿐 아니라 토라에서도 자신을 개시하셨습니다. 토라에는 일상생활에 대한 상세한 기술뿐만 아니라 종교의식을 위한 전체적인 구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막, 성전, 희생제사, 제사장 제도 등이죠.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섭리로 예를 들어 요셉을 애국으로 데리고 갔던 일 장세기 37장부터 50장 50장 19절로 20절 아하수엘 왕이 어느 날 밤에 잠 못 이룬 일 에스더 6장 1절이야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몇몇 히브리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고레스와 다리오의 칭령들 기적의 사건들로 예를 들어 불붙은 가시떼기나무 출애굽기 3장 갈멜산의 불 11기상 18장 예언의 말씀으로 여와의 말씀이 반복해서 예언자들에게 임한다 시와 노래들로 예를 들어 시편들 자신을 게시하셨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신자들은 하나님이 은약 백성에게 자신을 드러내셨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장차 더욱 분명한 게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음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새삭이 다윗의 혈통에서 일어나 이사야 11장 다윗의 왕위에 앉게 될 때가 올 것임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왕위에 앉게 될 그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일컬어질 것입니다. 이사야 9장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하나님은 그분의 성령을 부어줄 것이며 요엘서 2장 새 은약을 가져오고 예레미야 31장 에스겔 36장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릴 것이며 에스겔 37장 그보다 더 많은 일을 하실 것입니다. 신약의 저자들은 오랫동안 대망해온 하나님의 자기 게시와 구원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임했다고 확신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예언자들을 통해서 자신을 개시하셨는데 이제 이 마지막 날에는 그 아들 안에서 자신을 최고조로 개시하셨습니다. 히브리스 1장 2절 그 아들은 아버지의 완전한 형상이며 고린도우스 4장 4절 골로세서 1장 15절 히브리스 1장 3절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그 아들 안에 그하고 있습니다. 골로세서 1장 19절 골로세서 2장 9절 그분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자기표현입니다. 그분은 육체가 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8절 성자를 중심으로 한 이 개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인격에서는 물론 그의 행위에서도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가르침과 설교와 치유에서만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에서 최고조로 하나님을 개시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구속계획을 이루십니다. 성천한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 하나님은 세상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 신자들이 증거하는 일을 도우시며 요한복음 15장 27절 무엇보다도 그들 가운데 그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로 26절 이처럼 하나님은 성령으로 자신을 개시하십니다. 성령은 약속된 기업에 대한 보정이자 그 보정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어느 날 궁극적인 최후의 자기 개시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모든 무릎이 꿇어져라고 모든 입이 예수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빌리포스 2장 11절 요한계시록 19장부터 22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진정한 기독교적 이해는 성경의 하나님을 전제로 합니다. 그 하나님은 다양하고 폭넓은 방식으로 자신을 알리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연받은 목적인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경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 관계를 기쁘게 누림으로써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치고의 유익을 누릴 때 그분이 영화로워지심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어떤 진정한 지식도 하나님이 먼저 자신을 드러내주시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이 영화로워지심을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진정한 지식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강과해서는 안될 점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여러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개시하시죠. 그러나 말씀은 그 여러 방식들 가운데 매우 중요합니다. 영어로 개시, 리블레이션 이라는 말은 능동적으로도 수동적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활동으로 이해될 수 있고 혹은 그렇게 드러난 실체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개시라는 말이 하나님이 은행으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가리킬 경우 능동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자신을 알리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면에 개시의 수동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전달하려는 메시지인 그 말씀 자체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의 자기 개시의 근본 수단으로서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창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산물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세계가 창조되어 나옵니다. 하나님의 개시들 가운데 가장 극적인 것은 그 행위에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별개로 이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모세는 신발을 벗으라고 말하고 그에게 새로운 책임들을 부여해주는 말씀을 듣기 전까지 그저 호기심을 가지고 불타는 가시뜰기 나무를 바라봅니다. 만일 말로 전해진 하나님의 개시가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우르 땅을 떠날 아무런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덮에서 예언자들은 여와의 말씀이라는 부담을 백성들에게 가져다 줍니다. 주 예수님의 경우에도 언어적 개시가 본질적입니다. 그분이 육체 가운데 그암에 살던 동안 그분은 무엇보다도 선생이었습니다. 더욱이 보검서와 서신서에 그분의 죽음과 부활의 어의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이 중대한 사건들도 견딜 수 없고 비극적인 불확실한 사건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기 개시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심적이었어 보검서 기자인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궁극적인 자기 개시를 어떻게 하면 포괄적으로 지칭할 수 있을까를 궁리하다가 하나님의 아들을 말씀이라 지칭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탄 자는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피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드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요한계시록 19장 13절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은혜로운 개시의 근본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입증한다고 해서 성경이 그러한 능동적인 개시의 산물이 되고 따라서 그 자체로 수동적인 의미의 개시가 된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광범위한 용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용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며 그분이 단지 비인격적인 만유의 근거이거나 어떤 신비스러운 타자가 아님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용례의 다양성은 주목할 만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의 말씀이나 여와의 말씀은 빈번히 하나님의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임한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레미야 1장 2절 에스겔 30장 1절 호세야 1장 1절 누가복음 3장 2절 어떻게 이 말씀이나 메시지가 오는지에 대해서는 대개의 경우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러한 예들까지도 성경 자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경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점을 관찰한 몇몇 사람은 심지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성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된다면 상당히 모호한 의미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성경의 메시지나 일반적인 용어로 하나님이 인간 증거자들에게 게시하신 것 등을 가리키는 말일 뿐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은 성경의 실제 말씀을 가리키는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다른 측면에서 볼 때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둔다고 질책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3절 여기서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것은 이미 주어진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메시지들은 아주 일반적인 방식으로 전해졌지만 상당한 양은 하나님이 직접 신탁과 발언의 형태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언자 아모스의 예언은 점잖게 아모스가 받은 말씀이라고 시작하지만 아모스서 전체에 걸쳐 거듭 선포되는 신탁은 예호와께서 가라사대에 아모스 2장 6절 주 예호와께서 가라사대에 아모스 3장 11절 과 같은 표현에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개시가 거의 바다서기 형태로 임한 것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주어진 사본이 파기되자 은혜롭게도 하나님이 그 메시지를 다시 전하신 것으로 묘사합니다. 예레미야 30장 2절 예레미야 36장 27절로 32절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 히브리언은 RSV처럼 약속들이 아니라 말씀들 혹은 발언들이라고 합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흑도가니에서 일곱 번 달려난 은과 같이 순결하다고 주장합니다. 10편 12편 6절 조사의 범위를 신약까지 넓혀보면 저자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말할 때마다 정경에 속한 여러 책에 나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의 기자들은 모세나 이사야 혹은 다른 누군가가 말하는 것을 일컬을 때 예를 들어 로마스 9장 29절 로마스 10장 19절 하나님이 그 구약 책의 저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임을 의미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스 9장 15절 로마스 9장 25절 더욱이 신약의 저자들은 구약의 저자가 사실상 직접 하나님에게서 말씀을 받지 않은 성경 구절들을 인용하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거나 성령이 말씀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히브리스 7장 21절 히브리스 10장 15절 때때로 좀 더 긴 형식 예를 들어 주께서 예언자로 하신 말씀 마태복음 1장 22절이나 성령이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미리 말씀하신 성경 사도행전 1장 16절 등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증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한 까닭은 하나님이 여러가지 방식으로 자신을 개시하셨으나 특히 언어적 개시를 통해 자신을 개시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개시가 성경을 통해 주어졌다는 증거를 잠깐 훑어보았지만 그 방향으로 더 깊이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더 진행하기에 앞서 성경 개시와 관련하여 반드시 간략하게 언급해야 할 한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개시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을 성경 개시가 사는 증거를 잠깐 광양으로 더 깊이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의 말 성경을 대강만 읽어봐도 성경이 전적인 신적 구슬의 산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황금판에 새겨져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신적 개시와 권위에 대한 그 많은 주장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놀라운 인간적인 문서 좀 더 정확히 말해서 66권의 놀라운 인간적인 문서입니다. 정경 가운데 후대에 속하는 저자들은 자기보다 앞선 인간 저자들의 이름을 들면서 인용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적인 차원이 그 문서들의 권위를 훼손하고 있다는 암시를 전혀 주지 않으면서 그 문서들 중에 많은 것들을 잘 알려진 역사적 인물들의 작품으로 취급합니다. 실제로 구약에 대한 암시들 가운데 어떤 것들은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대 히브리스 2장 6절처럼 놀라울 정도로 비공식적으로 암시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생각하고자 한다면 아무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정한다 할지라도 이 결정적인 인간적 차원을 결코 지나쳐서는 안됩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여러 함축된 의미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단번에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1500년에 걸친 기간에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서 누구인지 신분을 전혀 알 수 없는 사람들도 포함된 상태로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함축된 의미는 성경이 역사에 깊이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인간 저자들은 구체적인 문화, 언어, 역사적 사건, 과정과 관용어들을 드러냅니다. 이와 또렷하게 병행되어 자주 주목되는 사실로서 성육신을 들 수 있습니다. 영원한 아들 선지하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입니다. 영원하신 아들이 역사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두 본성을 가진 단일 인격 혹은 단일 위격이 되셨다는 표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최상의 신앙 고백이 됩니다. 만일 그의 신성이나 인성이 박탈되거나 희석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제대로 파악될 수도 없고 믿어질 수도 없습니다. 다소 비슷하게 성경도 그 기원에서 신적이며 동시에 인간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개시이며 또한 사람의 기록입니다. 성경 메시지와 그 글자 하나하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기원하고 있는 신적인 것이지만 역사 속에서 기록된 아주 인간적인 책입니다. 즉 두 본성을 가진 하나의 책입니다. 물론 이 유비성을 지나치게 밀어붙이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동시에 사람이지만 아무도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며 동시에 사람이라고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자기를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경배를 받아야 마땅하신 분이지만 성경 자체가 예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럼에도 적절히 절제하면서 비교해 보는 것은 유익합니다. 그러한 비교는 성경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어떤 범주들을 제공하며 성경을 대하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탐구할 때 언제나 겸손의 덕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 겸손은 성육신하신 말씀으로 또한 기록된 말씀으로 강력하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매우 은혜롭게 자신을 부족한 우리에게 맞추신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두 번째 함의는 성경에 보존된 게시가 철학이나 윤리, 신학과 같은 어떤 추상적인 논리체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교는 순전히 사상체계입니다. 부처가 결코 생존했던 적이 없었다고 입증되더라도 그의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그 종교는 위기에 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매우 다양한 문학양식이 존재하지만 성경은 대체로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으며 그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납니다. 성경적 신앙은 결단코 역사적 탐구 방법에 예속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는 몇몇 학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더라도 심오한 의미에서 일상적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자기 현현은 역사적 탐구를 결단코 피할 수 없습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결코 생존한 적이 없다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없다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적이 없다면 기독교는 무너집니다. 신앙의 궁극적 대상이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접근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신앙의 궁극적 대상이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접근 가능하고 검증 가능한 역사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신앙은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전체적인 성경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 기독교 메시지의 온전함에 필수적입니다. 셋째로 성경은 어쩔 수 없이 인간적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로운 자기 계시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람들의 증거도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지는 사도들이 자기들의 입을 막으려고 애쓰던 당국자들에게 탐대하게 맞선 많은 사건을 전하고 있는데 이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은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난공불락과 같은 그들의 확신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에 따르면 실제로 500명 이상의 증인이 그를 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많은 시편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변화하는 상황과 삶의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증거를 제공합니다. 좀 더 넓게 보자면 성경에 묘사된 혹은 성경을 기록한 많은 사람이 그들이 처한 시대의 형편에 깊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구수를 받아 적는 필사자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고린도우서 10장부터 13장에 나오는 바울의 열정이나 아모스 예언자의 도덕적인 분노나 예레미야 애가나 하박국서에 반영되어 있는 깊은 상처나 신학적인 흔들림의 직면에 있는 유다의 우려나 마태와 요한의 심오하고 헌신적인 정언이나 빌리포서에 있는 바울의 진실한 애정을 읽으면서 성경이 과연 실제 사람들을 그리고 있으며 그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후세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전달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이 직접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깊은 경험 역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상 세 가지 함의는 네 번째 함의에서 하나로 수렴됩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들은 역사에 깊이 관여합니다. 그들은 그 이야기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이야기하며 증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사실은 후대의 성경 저자들이 주요 구속사의 사건들 즉 타락, 아브라함의 부르심, 구하메저신 하나님의 언약, 출애국, 율법수여, 예언자들의 등장, 다윗 왕조의 출범, 예수의 공생의 사역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런 사건들의 역사성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비교적 사소한 역사상의 사건들에 대한 성경의 보도들도 신뢰할 만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가장 흥미로운 한 가지 예가 예수님의 입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6절 마가복음 12장 35절로 37절 예수님은 시편 110편을 인용하십니다. 표제에 따르면 그 시편은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관찰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여기서 예수님의 주장의 타당성이 전적으로 그 표제가 정확하다는 전제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만일 그 시편이 다윗에 의해 기록되지 않았다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신 것에 대한 언급이 있더라도 다윗이 메시아를 자신의 주라고 말하지 않은 것이 됩니다. 말하자면 만일 한 신하가 그 시편을 작성했다고 한다면 그 경우 내 주는 쉽게 다윗이나 혹은 그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임금들 가운데 그 한 사람을 가리킨다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그 표제어가 진실을 말한다고 본다면 어떤 형태로든 그 시편의 메시아적 해석은 거의 불가피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역사적인 언급들은 풍부하며 상호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후대의 성경이 이전의 예들을 지적할 때 그 지적들은 그 기록이 오도하고 있다든지 비역사적이라든지 개보와 묵시, 자문과 시, 복음과 편지, 율법과 지혜문학, 공문서와 설교, 이행연구와 서사시 등 성경은 여러 장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언약의 형식들은 히타이트 조약과 어떤 유사점을 가지고 등장합니다. 집안의 의무 사항들은 헬레니즘 세계의 품행 등목들과 대단히 흡사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지닌 인성적 측면의 부산물인 이러한 양상들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에 접근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등장합니다. 헬레니즘 세계와 대단히 흡사합니다. 성경이 지닌 인성적 이러한 양상들은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에 접근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성경과 정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과 그분의 자기 개시에 언어적 개시가 포함된다는 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주 사람들을 자신의 대변인으로 쓰신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먼저 우리는 처음에는 개인적인 구전을 통해 대중에게 전해진 것이 어떻게 어떻게 기록된 성경으로 넘어갈 수 있는지를 물어야 하며 두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인간 대변인이 말하는 것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비록 성경이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기술하고 있기는 하지만 성경에 포함된 역사 기관에 일어난 현상들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 안에 있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그 점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마태복음 22장 31절로 32절 라고 하신 예수님의 수사적 질문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 전제에 따라 나오는 반응은 성경이 그러한 하나님의 언어적 개시에 대한 하나의 증거일 뿐이라는 것과 성경이 개시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전자의 경우 해석자는 자기가 가진 최선의 능력을 발휘해서 성경의 어떤 부분이 말과 행위로 자신을 개시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충실한 증거인지 어떤 부분이 불충실하거나 신빙성 없는 증거인지를 분류하고 그러한 결정들을 내린 근거들을 밝혀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는 성경이 말과 행위로 하나님이 은혜롭게 자신을 개시하신 충실한 증거일 뿐 아니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언어적 개시의 구현체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러한 두 시각은 우리가 성경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는 방식에 분명히 영향을 줄 것입니다. 후대의 성경이 이전 세대의 성경을 언급하는 방식에는 조금의 의심도 없습니다. 수십 개의 구절에서 이 기록자들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물론 그러한 공식화는 사단과 온갖 종류의 악인들의 행태도 성경 안에서 말하는 것으로 기록되게 합니다. 그러나 각각의 문맥들이 일정하게 밝히고 있는 것은 그러한 발언들을 기록하는 목적은 더 큰 묘사 가운데 한 부분을 차지하게 하여 명시적으로나 암묵적으로 하나님의 관점을 이끌어 내려 한다는 점입니다. 정확히 어떤 장르가 채택되고 정확히 어떤 메시지가 전달되는지 분별하기 위해서 아무리 신중을 기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로 알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9장 5절에서는 장세기 기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 언급되지 않은 장세기 2장 24절의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제시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려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1장 70절 제자들이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믿지 못해서 어리석다는 판단을 받은 누가복음 24장 25절 이유는 예수님이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신 모든 성경에 썸바 자기에 관한 것 누가복음 24장 27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절로 3절 성경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경을 다음과 같이 의인화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갈라데아스 3장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갈라데아스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만일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을 바울이 전제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구절들은 어떠한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디모데우스 3장 16절에서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유익하니 물론 이 문맥에서 가리키는 바는 소위 말하는 구약 성경입니다. 더 나아가 이 구절은 정경을 확립하는 성경의 정확한 한계에 대해 아무것도 선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이 말하는 바는 만일 한묶음의 문헌이 성경에 포함되어 있다면 그 문헌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그에 마땅하게 대해야 한다는 사실의 화건입니다. 복음서 기자들에 따르면 주 예수 자신도 동일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성경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하셨습니다. 유한복음 10장 35절 그분이 모세를 가리킬 때 염두에 두는 것은 모세가 써놓았던 것, 적 성경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유한복음 5장 45절로 47절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의 해석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혹은 그 성취의 정확한 성격이 아무리 논란거리가 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였을 때 성경에 기술된 그대로의 율법 이 문맥에서 율법한 성경의 모든 것을 가리킵니다. 참고로 5장 17절 그리고 7장 12절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마태복음이죠. 율법의 1.1액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의 참됨과 신빙성을 전제로 하고 있음이 확실합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처음 제자들이 강조하는 성경의 신적 권위는 많은 성경 인용구를 도입할 때 빈번하게 되풀이하는 공식인 기록된 바 마태복음 4장 4절 로마스 9장 33절 이 말에 전제된 권능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기록된 바라고 말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여기서는 그 증거 가운데 조금밖에 제시되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신약의 기자들에게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성경은 단순히 하나님의 게시가 기록된 증거로서만 인식되지 않았음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자체가 인간 저자들의 산물인 동시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게시였습니다. 성경이 말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그 권위가 파생된 것이긴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바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찍혀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인간 저자들의 말씀하시는 하나님 성경의 정경 이상의 논의는 성경의 범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의 성격에 동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어떤 글들이 성경을 구성하는가 하는 문제가 남게 됩니다. 무엇이 성경의 정경을 형성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게 되는가 하는 것은 매우 복잡한 주제이며 지금까지 이에 대한 많은 글이 저술되었습니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은 아주 간략한 정리로 만족해야 할 듯 합니다. 1. 많은 학자는 구약이 세 단계를 거쳐서 정경화되었다고 즉 마무리된 목록으로 인정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첫번째는 토라 여기서는 흔히 말하는 모세오경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두번째는 예언서들 세번째는 성문서들입니다. 종종 마지막 단계는 주후 1세기 말 야리아 회의에서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점차로 정경과 관련해서 야리아 회의는 성문서에 속하는 책들 중에서 두 권 전도서와 아가서에 대한 주장을 검토했을 뿐이라는 점이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후대의 루트가 야고보소에 대한 주장을 검토한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경우 모두 이어져오는 전제는 문제의 저작들이 진정 정경에 속해 있었다는 것이며 제기된 문제는 이 전제가 유지될 수 있는가의 여부였습니다. 2. 구약책들의 지위에 관한 간접적인 증거는 신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따르면 예수님 자신이 성경을 가리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 정경의 세 부분에 대한 전통적인 명칭입니다. 좀 더 넓게 본다면 신약은 구약책들 대부분을 인용하고 있으며 그러한 인용의 출처를 성경으로 취급합니다. 고대에 기록된 모든 문서가 다 성경으로 여겨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떤 책은 성경으로 취급하고 다른 책은 성경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점은 인용하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성경에 속하는 책들에 대한 어떤 목록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음을 전제합니다. 보통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있는 클레안테스 고린도전스 15장 33절에 있는 메난드 디도스 1장 12절에 있는 에피메니데스 유다스 14절과 15절에 있는 에녹 1서로부터의 인용들은 성경으로 소개되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외경에 속하는 어떠한 책도 성경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주 4세기와 5세기부터 우리에게 전해진 70인역 구약성경의 헬라오 역본호의 필사본들은 외경의 책들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러한 사본들이 1세기 팔레스틴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런 증거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알렉산드리아에 살던 유대인들이 더 많은 수의 유대 전경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어떤 증거도 제공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삼 신약의 전경을 종결하고 마감한 일에 대해서 즉 성경에 속하는 책들의 권위 있는 최종 목록에 더 이상 포함시킬 책이 없다는 보편적인 의견 일치에 이런 점에 대해서 분명히 지금 우리는 당시와 정확히 똑같은 태도로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식의 접근은 전경의 결정을 다시 해야 하는 후대의 저술들이 아직도 있다는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작업을 반복하면 전경을 결정하는 일은 끝없이 되돌아옵니다. 그렇기는 해도 신약 가운데 후대에 속하는 몇몇 문서가 이전의 어떤 문서들을 성경이라고 언급한 점은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디무대전서 5장 18절 베드로우서 3장 16절 4.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 자체를 신약 전경에 속하는 책들의 구심점으로 삼고 있는 여러 구절들일 것입니다. 특히 히브리스의 서두는 하나님이 히브리스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옛적의 예언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방식과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식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스의 서두는 하나님이 옛적의 예언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방식과 이 모든 날 마지막의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식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스 1장 1절로 2절 그 아들이 바로 개시의 정점입니다. 요한의 언어를 빌리자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 자신은 궁극적인 말씀, 하나님의 자기표현, 성육신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전경에 관한 어떤 개념도 즉각 예수님과의 관계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과 성령 강림의 결과로 깨달음의 양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분명히 작은 무리의 사도를 예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 또한 그 사도들과 바울이 실수할 수 있었고 실수도 했지만 예를 들어 갈라디아스 2장 11절로 14절 그들은 자기들이 쓰고 있는 내용이 주의 명령과 다르지 않다고 분명히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점에 대해 의문을 품었던 신약의 예언자들에 대해서도 그 진정성을 분명히 판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로 38절 5. 어떤 학자들은 초대교회가 신약 문원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에 상당히 오랜 기간을 소모했다는 완전히 잘못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문원들의 최종 목록에 대한 보편적인 인정과 이 문원들의 권위에 대한 인정을 서로 구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신약의 책들은 그 권위를 인정받기 오래전부터 이미 회자되었으며 그 대부분이 신적 권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그 책들 전부는 상당수의 교회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신약 문원들 대부분은 아주 일찍부터 권위 있는 것으로 인용되었으며 여기에 사보검서와 사도행전 13개의 바울서신, 베드로전서와 요한일서가 포함됩니다. 신약 전경의 희미한 윤곽에 들어있었던 나머지도 대부분 4세기 초 유세비우스 시대에는 제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6. 어떤 책들을 권위가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는데 초대교회가 동의한 기준은 기본적으로 3가지입니다. 첫째, 교부들은 사도성을 찾았습니다. 즉 사도나 사도들과 직접 접촉이 있었던 누군가가 쓴 문원이어야 합니다. 마가는 배후의 베드로의 증거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누가는 바울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교부들은 그 가능성을 논의하면서 즉시 위명의 혐의가 있는 문서는 어떠한 것도 배격했습니다. 이 위명이란 위명의 혐의가 있는 문서란 사용되고 있는 저자명이 아닌 다른 누군가에 의해 쓰인 문서를 말합니다. 둘째, 정경성에 대한 기본적인 조건은 신앙의 척도, 즉 교회들 사이에서 규범으로 인정했던 기본적이며 정통적인 기독교와 일치하느냐였습니다. 셋째,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것으로써 교회들이 그 문서를 광범위하게 읽고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우연하게도 이 기준은 유용성을 입증할 시간의 경과를 요구했으며 정경의 결정이 종결에 이르기까지 즉 교회가 신약 27기의 모든 문서의 지위에 대해 그의 보편적인 의견의 일치를 보기까지 왜 그처럼 상당한 기간이 경과해야 했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히브리스가 몇몇 서신서의 경우처럼 일찍이 서방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서신서의 저자가 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위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동방에서는 그릇되게도 사도바울이 기록한 것이라고 많이 생각했기 때문에 훨씬 빨리 받아들여졌습니다. 7. 아마도 가장 중요하게 인정해야 할 점은 당시에 그런 결정들을 강요할 만한 중세의 교황제와 비슷한 아무런 교회기구나 위계의 질서가 전혀 없었지만 똑같이 27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인정은 공식적 인정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견의 일치에 이른 것입니다. 이 점은 계속해서 강조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전 교회가 똑같은 27권의 책을 전경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은 그것이 꾸며낸 일이 아니었음을 기억해 볼 때 놀랄만 합니다. 로마 제국 전역의 여러 교회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문서들을 접하면서 겪었던 자신들의 경험을 증거하고 그 문서들의 기운과 성격에 대해서 그들이 가진 지식을 공유하는 일뿐이었습니다. 교회들 내에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 사항들에 대한 문화적 배경과 기본 방향의 다양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책들이 신약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교회들이 공통적인 의견 일치에 도달했다는 사실은 이러한 최종적인 결정이 전적으로 인간적인 차원에서만 비롯한 것은 아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성경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권위를 가진 기구이거나 성경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기구가 되어서 교회가 결정하지 않았다면 그런 지위를 지닐 수 없었던 문서들에 어떤 지위를 부여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약 문서들은 하나님이 게시하신 내용 때문에 성경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섭리 가운데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이 자기 게시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개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가운데서 그리고 그 아들이라는 게시의 요소를 증거하며 집합시켜 놓은 문서들 가운데서 절정에 달한 것입니다. 그 개시는 하나님의 개시의 요소를 가운데서 절정에 달 영감과 권위 만일 성경이 하나님의 언어적 개시이며 동시에 인간의 손으로 만든 산물이라면 우리는 그 두려의 관계에 대해 최소한 어떤 설명이라도 요구해야 합니다. 적어도 지난 몇백 년 동안 가장 흔히 사용된 용어가 바로 영감, inspiration입니다. 삼위일체라는 용어와 마찬가지로 영감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어떤 중요한 면면들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영감은 성경을 기록한 인간 저자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라고 보통 정의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개신교 진영에서는 그렇죠. 따라서 인간 저자들의 기록은 하나님이 자기의 진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들로 하여금 쓰도록 정확히 의도하신 것입니다. 이 정의에 대해 몇 가지를 살펴보면 그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 유용성을 인식하며 또한 영감에 관한 흔한 오해들을 변호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그 정의는 인간 저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 일어난 하나님의 행위와 그 결과로 나온 성경 본문의 성격을 강조합니다. 이 두 가지 강조점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 저자의 손을 통해서 기록될 때 일어나는 일에 대한 성경의 간략한 언급 속에 뚜렷하게 존재하는 두 요소를 포촉하기 위한 시도입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말을 듣습니다. 먼저 알 것은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는 말은 아마도 무엇이 어떻다고 말하는 사적인 해석을 말하는 듯하죠. 그리고 예언이라고 나오는데요. 예언은 문맥을 볼 때 분명히 성경을 이루고 있는 예언을 말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성경의 인간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나온 성경도 하나님이 숨을 내뿜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우스 3장 16절 헬라우 표현은 하나님에 의해 뿜어져 나왔다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인상적인 점은 그런 식으로 묘사된 것이 인간 저자가 아니라 성경꽃 본문이라는 점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숨을 뿜어내신 이라는 말 대신에 영감된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이 구절을 따라서 영감된 것이 인간 저자들이 아니라 성경 본문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만일 인간 저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었다는 사실에 영감되었다는 용어를 사용한다면 그럴 경우 성경의 저자들이 영감된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그 정의가 표현하는 것은 인간 저자 가운데 임한 성령의 역사와 그 결과인 성경 본문의 지휘 모두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그 정의에는 어떤 특별한 영감의 양식을 규정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말할 필요도 없이 영감은 어떤 비정상적인 인간의 정신 상태로 예를 들어 환상, 꿈과 같은 혼수 상태, 목소리를 듣는 일 등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의에는 그러한 현상들을 요구하는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성경 본문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모든 성경의 저자는 언제나 자신들의 기록을 정경에 속하는 성경으로 의식했다는 증거도 거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작업이 자료조사와 정밀한 자료판단으로 이루어졌다는 누가의 묘사를 폄하할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누가보금 1장 1절로 4절 사실 영감이라는 용어는 앞서 언어적 개시와 역사적 증거 인간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전하고자 선택하신 진리, 개별 인간 저자들의 특정한 형식에서 묘사된 것 등과 같이 성경이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행하신 과정에 붙여진 편의상의 용어 그 이상은 아닙니다. 3. 영감이라는 말을 이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두 가지 다른 용래의 경우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둘 가운데 하나는 오늘날의 예술 세계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작곡가나 작가나 화가, 조각가, 음악 연주가들이 영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만일 이런 용래를 잠깐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들이 아마도 뮤즈에 의해서 영감을 받았다고 가정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좀 더 신학적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은 그 영감을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돌릴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작품이 탁월하다거나 1등급 중에서도 정선된 것이라는 뜻 이상은 아닙니다. 그 결과로서 우리는 그들의 작품이 영감을 준다고 즉 그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지평을 조금 더 넓힌다거나 새로운 어떤 것을 추구하게 한다거나 혹은 그들 스스로 고상해지는 듯한 경험을 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런 용래는 그렇게 해서 주권적인 하나님이 영구한 형태로 진리를 자기의 언약 백성들에게 전달하신다는 의미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영감에 대한 우리식의 정의와 혼동에서는 안 될 또 하나의 용래는 교부들의 용래 가운데서 발견됩니다. 흔히 지적되는 사실은 교부들 사이에서는 결코 영감이 정경성의 기준으로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교후들이 성경을 영감받지 못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성경이 영감되었다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영감이 정경성의 기준으로 활용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의 용래상 영감이 오로지 성경에만 배타적으로 귀속되는 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유세비우스가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것이라고 말하는 한 설교에서 그 설교자는 성부의 그리고 그 아들의 강력한 영감이 이러한 것들을 말할 때에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히에로니우스에게 보낸 편지들 가운데 하나에서 아우고스티누스는 히에로니우스가 성령이 구술하는 것을 받아서 글을 쓴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니사의 그레고리는 6.1 창조에 대한 그의 형제 바실의 주석을 가리켜서 디모데우스에서 하나님이 내뿜으신 영감된 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여러 교부들은 오늘날의 많은 신학자가 영감과 조명이라는 두 범주로 분리하는 것을 하나로 총괄해 취급하면서 영감을 포함하는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조명은 설교자들과 기독교 작가들과 교사들만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믿는 자의 마음에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과 말과 저술이 모든 곳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구속력을 가지며 오늘날 영감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보편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점은 거부합니다. 물론 안목적으로 교부들도 오직 어떤 문서들만이 정경이라고 즉 전체 교회의 구속력 있는 권위를 지닌 성경의 최종 목록이라고 인정하는 한에서는 동일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종 목록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비록 그들이 사용하는 범주들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을 위해 앞으로 영감이라는 말은 예술세계나 교부들의 용례처럼 사용되지 않고 지난 수백 년 동안 얻게 된 신학적인 의미 속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4. 상당수의 저술가는 디모데우스 3장 16절로 17절과 같은 구절이 하나님이 뿜어내신 성경의 목적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하면서 여기서 정의된 영감의 의미를 약화시키려고 시도합니다. 즉 성경의 목적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정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정케 하리 함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그 목적이라면 영감을 진실성 및 권위와 연결하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사실상 이것은 범주들에 대한 착오입니다. 개시의 양식, 즉 꿈과 환상과 구술 등등, 그리고 영감의 방편, 다양한 문학적 기술과 장르의 활용, 그리고 영감의 결과,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영감의 목적,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알게 하는 것, 그런 것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많은 사람이 다양한 방법으로 아래의 진술에 함축되어 있는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려고 시도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성경이 성경을 평가하고 있는 구절들로 성경론을 형성해야 할 뿐 아니라 성경이 상당히 충격적인 방식으로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 소위 해결되지 않는 난점들을 가지고도 성경에 대한 이론을 구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분명 이러한 두 가지 접근 방법은 서로 나란히 가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두 번째 방식으로 접근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개 첫 번째 접근 방법을 진지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서 첫 번째 접근 방법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개 그러한 특이 현상들에 대해 타당한 해석학적, 신학적 이유들을 밝혀냅니다. 이 주정에 대한 한 가지 변형은 성경이 성경신학이나 성경적 기독교라고 말하기가 허무할 정도로 말하자면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아주 다른 그림들을 제시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에 따르면 성경은 서로 경쟁하는 신학들을 포용하고 있으며 기독교에 대한 서로 다르고 상호 모순적인 흐름들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가지 종류 이상의 직물로 짠 옷을 입지 말라고 금하는 책을 레베기 19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런 책을 권위있는 연관받은 책이라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너그럽게 말해서 그러한 주장을 하는 책들은 대중의 인기를 얻고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더 깊은 확신을 주기는 하지만 최상의 신앙 고백이 담긴 문헌들을 참고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그 다른 직물들에 대한 의문은 그러한 최상의 신앙 고백이 담긴 문헌에서 드물지 않게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의 언약 규정들이 새 언약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아무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듯이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셔서 인간의 언어에 자기를 맞춰주신 필연적인 결과로 오류가 들어왔다고 주장합니다. 오류가 있다는 것은 인간적입니다. 성경의 문서들은 인간적입니다. 그러므로 그 문서들은 인간들이 그렇듯이 분명히 믿을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대한 그러한 평가는 예수님의 확신과 신약지자들의 확신 앞에 무색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평가는 날가 빠진 논리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타락한 상태 가운데 빠져있는 인류에게 오류가 있다는 것은 인간적이다 라는 말은 확실히 옳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적이라는 것이 모든 경우 모든 말에서 반드시 실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권적이며 초월적인 하나님이 자비롭게도 자신을 인간의 언어에 맞추셨다는 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럼에도 순결한 10편 12편 6절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혹은 말씀들로 묘사되며 예수님이 패할 수 없는 성경으로 취급하셨던 것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맞추어져 나온 이 말씀입니다. 셋째, 전통적인 로마 카톨릭은 성경의 영감과 권위는 주장하면서도 성경이 믿음과 실천의 척도로서 충분하다는 점은 부인합니다. 성문화된 말씀이 있기 전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전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도직 가운데서 성문화된 말씀과 더불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파급력은 상당합니다. 성경은 가르치지 않는 마리아의 무혐 시태와 같은 가르침이 충성된 모든 카톨릭 신자들이라면 반드시 믿어야 할 것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비카톨릭 신자들이 성경에서 발견하는 교리들은 교회의 권위에 근거해서 밀려나거나 버려질 수 있습니다. 그 쟁점들을 여기서 꺼집어내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넷째, 신정통주의의 아버지인 칼바르트가 지지했을 만한 주장을 넘어서는 독특한 방식으로 몇몇 신정통주의 학자들은 성경의 형태에 관한 한 성경은 중요하기는 하지만 단지 또 한 권의 종교서적일 뿐이며 따라서 크고 작은 오류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성경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에서 성경이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개인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에서 참입니다. 성경이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해 주실 때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따라서 영감과 조명이 다시 혼동됩니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하자면 조명이 영감을 삼켜버렸습니다. 물론 신정통주의가 개인들에게 변화와 생명을 주지 못했던 죽은 말씀에 대해 항의했던 것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신정통주의의 해결책은 너무나 과격해서 예수님과 초대교회의 신자들이 성경에 대해 이해한 바를 부인하는 데 이르렀습니다. 고전적 자유주의의 다양한 형태는 성경에 어떤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도 일체 거부합니다. 이 견해 가운데 가장 악의적인 형태는 역사에 개입하시는 인격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초자연주의는 불가능으로 치부됩니다. 하나님은 이신론 혹은 범신론의 일부로 격화됩니다. 성경의 종교는 어떤 다른 종교들 혹은 다른 모든 종교들에 관한 논의의 틀에서 연구되어야지 다른 어떠한 틀로 연구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런 식의 실제관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대답한다는 것은 이 글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견해가 성경을 인간 중심적으로 만들고 성경의 어떤 현대적인 사상들을 부과하며 끝나고 만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논란은 단순히 성경의 성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성격에 대한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해석학의 등장은 많은 사상가로 하여금 개시와 권위의 자료에 대한 논쟁에서 벗어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견해는 본질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는가 하는 물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다음 항목에서 간략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성과 성격이 변하게 됩니다. 마지막 견해의 등장은 많은 개시와 권위의 자료에 대해 격려하였습니다. 본질적으로 성경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물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다음 항목에서 간략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고찰들 혹시 어떤 사람은 이 전체 내용이 너무나도 순환적이라는 반론을 제기할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견해를 가지고서 시작하고 이 관점에서 성경의 성격을 개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견해가 성경에서 도출해낸 것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대신에 성경의 권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가지고 시작한다 할지라도 그 평가 자체도 성경에서 도출됩니다. 성경론을 세워나가는 전체 과제는 이렇듯 심한 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우리 인간이 사물들을 어떻게 알게 되며 그 사물들이 참인과 여부에 대한 대단히 복잡한 몇몇 문제와 연결됩니다. 비록 여기서 이러한 문제들을 아주 효과적으로 검토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몇가지 사항을 간단히 언급하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 깊이 통찰해 보면 모든 인간의 생각은 어떤 의미에서 순환적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수학 분과들처럼 합의된 논리의 규칙에 제한되고 한정된 가치들의 근거한 생각을 제외하고는 순환적이죠. 우리는 유한한 비조물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전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각을 세워나갈 수 있는 절대로 확실한 토대가 전혀 없습니다. 기독교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즉 완전한 암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토대를 제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 토대 자체는 믿음으로 세워야만 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비조물인 이상 믿음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견해에서 믿음이란 어떤 다른 믿음과 경쟁하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협소한 견해가 아니라 최소한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어느정도 인지하고 따라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천부적인 능력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성경을 포함해서 기독교 신앙을 정당화하기 위한 온갖 종류의 논의들이 개진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잠시나마 부인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논의들을 모든 사람이 수긍하지는 않으리라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물론 우리는 그 논의가 어느정도는 순환적이라고 인정하고 거의 모든 인간의 사고가 어느정도 순환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한 순환성이 본질적으로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의 성격에 대한 어떤 증명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정보를 찾으려고 성경을 펼칩니다. 만일 성경이 성경의 성격에 대해서 아무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여기서 약술했던 바와 같은 성경론을 주장할 만한 이유는 더 적어질 것입니다. 한걸음 더 나가서 의식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전적인 진실성과 신빙성을 주장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세운 성경론의 전적인 진실성과 신빙성을 주장하고자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방법론으로 말하자면 그들은 기독론의 형성에 접근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성경론의 형성에 접근합니다. 그리고 기독론과 성경론은 성경 속에 이미 주어진 대로 하나님의 자비로운 자기 개시에서 더 많은 빛이 흘러나온다면 수정될 것입니다. 셋째, 사려 깊은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있는 성경론, 형성 과정에서 알 수 없는 것들과 난해한 것들이 있음을 가장 먼저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때문에 위축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따른 거의 모든 교리, 즉 하나님의 본성, 속죄의 핵심, 성령의 역사, 죽은 자의 부활 등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한 문제들에 대해 전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말은 그 모든 교리들이 유한하며 반역적인 피조물들에게 모두 알려질 수 없는 인격적이며 초월적인 하나님과 관련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신비와 감추어져 있는 영역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의미입니다. 넷째,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명료하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에 미친 죄의 역량을 평가절하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애초에 타락하게 된 실질적인 요소는 자기 충족성과 독립적인 지식에 대한 억제되지 않는 욕망이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중심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8장 45절은 대적들에게 다음과 같은 충격적인 말을 하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 도다. 만일 우리의 불신앙을 확고하게 하는 것이 진리 자체라고 한다면 상실된 존재로서의 우리의 상태는 얼마나 깊고 비극적이며 지긋지긋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으리라는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는 자들은 강한 질책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요구에 응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정해놓은 순서에 굴복한다는 의미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럴 경우 예수님은 신속하게 길들여져서 마술을 베풀어주는 역물에 불과할 것입니다. 동일한 이유로 세상의 지혜, 즉 모든 것에 대해서 멋지게 포장된 설명들을 제공하는 사고체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31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오직 천둥소리만 듣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유한복음 12장 29절 마찬가지로 성경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자기 개시는 결코 독립적인 인식자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해서는 결코 적절하게 평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러한 욕망에 맞추어 개시를 주신다는 것은 복음을 통해 벗어버린 죄를 다시 촉진하는 꼴이 됩니다. 하나님은 큰 자비로 신이 되려는 우리의 무제한적 욕망에 부합하기를 거절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기 개시가 은혜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풍성하리만큼 분명하지만 모든 정의들과 관계의 규칙들을 인간들이 통제하는 수학의 공리처럼 은밀하게 자명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합니다. 한 자비로 신이 되려는 우리의 무제한적 욕망에 부합하기를 거절하십니다.